네, 여러분 광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광주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. 바로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떡갈비 한정식입니다. 네, 지금 배고프시죠? 네. 네, 아까 깨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당장 드실 순 없습니다. 네, 일단 간단한 게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엔 식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. 간단하게 할 게임은 바로 초성 게임입니다. 빨리 먹고 싶어요. 네, 그러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초성은 바로 그리고 가수 정답! 성장 땡! 땡! 아,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시선은 실패가 되었습니다. 첫 번째 시선은 실패입니다. 네, 다음 소성은 바로 치흣 이어집니다. 치흣! 찬양! 수어! 차이! 어, 차이 왜 써요? 차이 소장! 찬양! 찬양! 치흣! 치흣! 추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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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먹으려면 된 거야? 아, 먹어도 좋은데 솔직히 이렇게 치르면 너무 아쉽잖아요. 그쵸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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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냥 준비 너무 좋지만 좀 아쉬운 건가요? 진짜 마지막 게임 딱 한 가지만 더 하고 힘내겠습니다. 아... 아... 네, 그 다음에 고향이요. 아... 아... 컵!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?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? 광주? 광주! 광주에요? 아... 어? 어디요? 광주! 뱅덤? 어? 대박! 아... 네, 아쉽게도 준비한 게임이 오늘은 모두 끝났고요. 네, 여러분들 광주에 오신 거 너무 환영하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예! 아... 너무 맛있죠? 어? 네, 감사합니다. bueno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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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음으로 잘 먹습니다. yine 안에 장학을 잘 먹으면...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